한미정상이 원전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원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두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나라 간의 협력도 전망되고 있습니다. 박지은 기자입니다. 전 세계의 탈탄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소형 모듈 원전, 이른바 SMR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크기는 대형 원전의 150분의 1이지만 건설 비용이 작고 안전성이 높아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고리 1호기 연구정지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타격을 받았던 두산중공업도 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총 70여개 모델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실제 SMR의 제작이 가능한 곳은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대여섯 곳뿐이기 때문입니다. 두산중공업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SMR의 주기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두산중공업 측도 SMR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었습니다.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된 후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4년 만에 2만 원을 돌파하는 등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. 향후 유럽이나 중동에서 진행될 수십조 규모의 SMR 수주전에서 미국의 원천기술력 등이 합쳐지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캐나다에서 전망한 바위에 의하면 2030년대에 연간 100조 원 규모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. 현재 소형 모조를 원전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. 주기기 제작이라든가 기기 납품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협력관계 같은 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.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두산중공업이 SMR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.